오늘 또 주안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임팩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나와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떠한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가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참담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들은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물질 마다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너희가 잘못하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른 지식을,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고 죄사암받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우리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확신이 있어. 자신이 이러한 이단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교리가 이 교리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 것인가? 왜 믿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로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파울은 너희가 진리를 알되 바른 진리를 알라. 잘못된 지식에서 해방되라.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지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야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시를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헌금을 하든 선한 행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이런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 잘못된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파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신앙의 액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홍삼 우리 아내가 또 홍삼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뭐 7번 8번 뭐 삶고 다리고 말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 송삼을 달인 물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걸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사포닌이라고 하는 그 인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항산화 요소 항암 물질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육신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단에 속한 자들은 홍삼 뭐 인삼은 마귀를 내쫓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일환과 뭐 그런 쪽에서 인삼 많이 먹으면 마귀들이 범접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거짓된 구원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먼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지식의 액기스 구원을 받는 도에 대한 액기스가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한 아주 액기스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엘리아다, 이렇게 엘리아가 다시 탄생, 다시 살아나서 회생해서 나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천국행 열차에 탄 거니까 자동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도달하겠지. 참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저물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 시인한다는 건 뭘 말해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뭐 쉬울 것 같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 불란서 극장을 점거해가지고 한 사람씩 수천 명이 모여서 너 일로 와봐. 너 알라신을 내 하나님으로 믿느냐.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대로 총을 쏘는 거예요. 알라신을 믿는다면 살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겠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 시인하는 순간에 내 목숨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얼바인 그 고등학교 총기 사건 자기 동료 학우를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선생을 먼저 쏴 죽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한 여학생은 그 예수님을 시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게 그게 나오잖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그건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 것 때문에 흥분에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일이 있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공적으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 우리가 믿음의 이러한 그 본질을 말할 때 다섯 가지 본질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원본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원본은 무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묘사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모든 것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로 잉태하신 예수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정지함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정지함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으면 정지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셨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그런데 육신의 부활이 아니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재림 이 다섯 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한 1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여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행함을 통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이라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그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또한 개인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안 만났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시여 하나님임을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하지만은 진짜 그런가 속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러나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하신다 이겁니다 보증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요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요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인도하심을 늘 느끼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온전히 내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주의종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전인치유사역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특징이 뭐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지속이 된 것이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찬송가 중에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참 내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프레드릭 밀러라는 한국 명으로는 민노아 성교사님이에요 1892년도에 성교사로서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성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아내와 함께 왔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6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냥 풍토병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가지 병들이 있죠 그런 병으로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또 아들이 생겨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자마자 또 하루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것 너무나 상심이 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인 그 안나 그 성교사님은 1년 만에 그냥 복망염으로 세상을 또 떠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민노아 이 성교사님이 그냥 몇 년 사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아들도 둘이나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우리 조선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네기에 이렇게 당신에게 시련을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인가 그럴 때 그 민노아 성교사님이 작사를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직접 작사한 건 아니지만 조세파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1792년도에 회심하였던 그 불신자에서 기독교를 기독교를 잘못된 신앙으로 매도하면서 그토록 반대했던 자가 회심하면서 지은 영어로 지은 이러한 가사를 한국말로 그분이 번역을 해서 장자 루소의 곡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이요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높임대며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이신 우리의 영광 되시네 바로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주님 나의 병약할 때 나의 의사가 되신 주님 내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나의 희망이 되어주신 주님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내가 범죄했을 때 나를 중보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야말로 만군의 여호와 왕중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그 조선 사람들에게 그 민노아 성교사님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받아가 그래서 그 민노아 성교사님이 연동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이 찬송으로 인하여 이 간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3일 만에 고린도선서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하신 거예요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완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완전히 장사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가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돼요 여러분 머리가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사망선고를 받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도 그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회당장 야효의 딸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살리셨어요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어요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회당장 야효의 딸의 부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은 그냥 살아난 것이에요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죽을 몸을 가지고 다시 영원히 육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영원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올라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이와 같이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몸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썩어질 몸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조반을 같이 먹기도 하시고 떡을 엠마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먹은 음식은 어떤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아주 굉장하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육신으로 부활한 겁니다 갈릴리아 계시다가 갑자기 에루살렘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엠마의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제자들 앞에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바라봤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다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우세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500명이란 사람이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활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부활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부활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 영광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마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광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부활도 있다 이겁니다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마치 지혜 있는 자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영광의 영생의 부활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부활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와 형벌을 당하는 그런 부활이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활만 강조하다가 보면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그 과정을 그냥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러한 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음에 장사지낸 바 되는 이러한 과정을 내 삶 속에서 거쳐야 된다 이러면 거쳐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태도야 신앙 십자가를 뒤지도 않고 부활부활하다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내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오늘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저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율법의 어떠한 완성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의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여러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과 믿음은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음에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민노와 성교사님 가족들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아내와 함께 조선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죽음의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비록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가운데 향락을 취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를 상실하냐 그러나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또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 내 마음은 편해요 불편해요 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연단과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늘 주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 그런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이라 아니라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괴롭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모함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다 빌리포서 10장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외길을 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경을 가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공격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길로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천성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길이야말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물론 금방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이 돼 내 연약함과 내 연약함과 내 교만함과 내 완악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추함과 내 완악함이 드러나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사람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히고 끝까지 굶어가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자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길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통과했을 때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예요 저는 자녀를 볼 때도 자 제가 저렇게 하면 고생이 많을 텐데 저거 다 꺾어줘야 되는 건데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도 그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마청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마귀 닮은 것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히고 교만한 것 좋아한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쳐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직업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이런 중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넘겨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멸하여 지는 길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여섯 가지로 이것을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심과 거역과 두려움과 불화와 탐욕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혹 의심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면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사전은 뭐냐 거역함이에요 거역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세상의 가르침은 거역입니다 거역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모든 사회생활 속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선생님에 대한 도전 환자는 의사에 대한 그러한 거역 잡아 끌어내리려고 거역이 바로 온 세상에 흐르는 물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마지막 시대 민권교회 라오디기아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민중들이 권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본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환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두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은 우리의 화목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됐다 이거입니다 탐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탐심은 죄의 의미예요 탐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탐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만족할지 압니까 참만의 말씀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하는 거예요 짠물과 같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건강하다고 만족하는 줄 아세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건강하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죽음 이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합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은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 주님으로 먼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삽니까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께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반은 시인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내 삶이 있잖아 이렇게 나의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노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내 삶 속의 부활의 권능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죽을 육신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풍요로운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